아 이거 막혔어요 뚫어야 돼 이거는 비옥 아 그래요? 아이고 지금 나오는 거야 아이고 많이 나왔네 막힌 거야 아 지금 저기 우울 아 됐잖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해야겠다 저기 계실 wa dedicated 메세지 생중 아 그래서 아 1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우위에서 내려보면 알아요. 내려서 이리로 넘치면은 여기 밑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지금 내가 봤을 때 배관이 짧은데 이렇게 막 큰일 없는데 배관이 짧거든요. 위층에서 내려서 이리로 넘치면은 공용관들이에요. 공용관. 공용관들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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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옆이 쪽에 같이.. 내려보시라고 해서, 섹션 빨아서 봐야돼. 저쪽.. 네, 올라오잖아. 올라오면 넘치잖아요. 같이 만나서 나가는 곳이 막힌 건데, 섹션 빨아 봐야하네.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. 저쪽 와서. 잠깐만요. 저기 섹션 빨아야 돼. 옆집 혼자 사시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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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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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들이... 이렇게... 안녕. 안녕. 좋지. 들어갔다. 들어갔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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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세요. 그냥 왔다 왔다 하지 마세요. 여기다... 틀어놓을게. 왔다 왔다. 안녕. 내 장비에 물 다 떨어지네. 막힘. 좀 짧네. 막힌 구간을 알고 뚫어야 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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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ی gak게 wires...? requests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층에 빈 방이요? 2층에 빈 방이요?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. 2층에 빈 방이요? 2층에 빈 방이요? 3층에 빈 방이요? 3층에 빈 방이요? 3층에 빈 방이요? 2층에 빈 방이요? 3층에 빈 방이요? 3층에 빈 방이요? 3층에 빈 방 Меня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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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소리 들리시죠? 쭉 빠진 소리 아 이제 쭉 빠지네 저쪽 물 내리다고 하세요. 저쪽 세대 Bull notch 쭉 빠진 것 같아 그걸 제가 얼마 전에 흥믹 얘들아 잘 안되네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뚫려가지고 잘 빠지죠? 지금 여기서 바꼈어요 노즐이 있는데 노즐이 있는데서 바꼈었거든요 아까 물을 속고추는거 봤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? 아 글쎄요 이거 맞으면 발골이에요 그냥 살이 찢어지는게 아니라 발골 된다고요 네 아 다행히 뚫려서 잠깐만요 좀 뒤로 빼고 해야지 렌즈가 다치기 때문에 좀 뒤로 빼놓고 잘 내려가네요 한번만 저기 죄송한데 세번까지만 내리라고 하세요 세번까지만 차면 세번 내리고 천천히 이즈 탈출 세요 심지어 빨간색 세요 네 지뀌은 엄청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왔을 때는 2층에 연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객님 둘이서 하시는게 맞게 맞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아 난리다 나 이거 엄청납니다 진짜 시원하게 시원한 이야기 잘 내려가네 여기가 이제 이게 4층에서 내려오는 거에요 여기 사이에서 박힌 거 같아요 이게 1상관 맞습니다. 네 맞네요. 두 분 세대에서 박힌 게 맞네요 이게 4층에서 내려오는 거에요 됐네요. 정리할게요. 변기 안 치드려야 되니까 또 시간 정리가 세팅이 세팅하고 정리가 절반이에요 호스 끌고 와야 되니까 일이 많으니까 저도 웬만하면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되면 어쩔 수 없어 대관이 이상하지 않으니? 웬만하면 다 뚫어 전자상품이야 침실이 다 닫는 거에요 이 정도면은 다 닫고 저의 민감은 다 닫고 다닫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요? 이게 뭔 일이 된다고? 뭔가 했네. 비데를 삶아. 비데를 삶아. 고춧가루 2시 에 나가봐야되겠네 2시 에 나가봐야되겠네 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다 2시에 나가봐야되겠네 예 그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렇죠 아니 뭐 어차피 카드 영수증 남아있는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대상 얘기할 것도 없죠 자기 occur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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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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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